오늘 본문에서 피와 기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기름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생명과 힘은 원천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 목표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추운 아침 먼 곳에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들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돌아가신 이유와 신앙의 궁극 목표는 같은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가르쳐줍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오 세상에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소망과는 관계가 없이 불쌍하게 떠돌아다니는 우리들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랑? 하나님이랑 이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목이 최종 목표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성찬식 때마다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 목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오늘 송봉철 장로님의 기도에서 우리들이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셨는데 바로 이 평안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의 뜻은 뭐예요? 하나가 되다 가장 기본적인 뜻 그 다음에 평강 안식 그 다음에 번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나아가서는 번영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화목제는 바로 이 에이레네의 복으로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요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아가서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궁극 목표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속권제, 속제제, 화목제 중에서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가장 깁니다 우리들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죄를 속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 목표는 우리들의 죄를 속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는 오늘 3장에 이어서 7장과 10장에도 계속해서 자세히 반복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화해와 화목을 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수심과 증오심입니다 복수심과 증오심 내가 반드시 내가 당한 피해, 복수하리라 그다음에 제가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미워하고 못마땅해하는 것 그것이 화해와 화목을 깨는 두 가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탈모드에서 복수와 증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청할 만한 것입니다 A가 B에게 도끼를 빌려달라고 하자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B가 A에게 칼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B가 말합니다 너 어제 나한테 도끼 안 빌려줬지? 그럼 나도 안 빌려줘 이것이 복수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증오는 무엇일까? 거절당했던 B가 와서 B에게 A가 말합니다 너는 어제 나한테 도끼를 안 빌려줬지만 나는 너에게 칼을 빌려준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참 좋은 행동이죠 쟤는 옛날 생각을 잊어버리고 주는구나 참 훌륭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증오라고 말합니다 희한하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게 보였던 B의 처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증오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복수와 증오를 하나님께서는 거의 동일시합니다 우리들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공동체가 화목하지 않은지 왜 모든 문제가 바로 이 탈모두에서 증오와 복수에 대한 설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증오로 생각하지 않냐고 복수로 생각하지 않냐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자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복수와 증오를 하지 말라면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가장 밑바닥은 사랑입니다 사랑 전적으로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다 모은다고 하여도 그것은 넓은 바다 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므로 복수심과 증오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꼬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행하니까 그러면 복수도 증오도 아닌 것이 무엇일까 무조건 기꺼이 빌려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꺼이 빌려주는 것 야 그리스도인 하기 어렵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해답을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오늘 얘기를 듣고 내가 너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안 빌려줘 하는 것은 복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점점 그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너는 그랬지만 나는 너한테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생색조차도 점점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그것으로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식계명이나 율법들은 나를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이정표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이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 덕분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이라 하나님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나아가서는 사랑과 사람 사이의 담까지 허무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서 참 소망의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큰 은혜를 진짜로 깨닫자 자기가 형제들한테 어떻게 잘못했는지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로 자기 형제들에게도 잘합니다 우회로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영어로 Peace Offering입니다 사랑의 아니 평화의 제사 화목제는 번제와 몇 가지 차이가 납니다 번제는 가죽만 제거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통째로 불살라버리는데 화목제는 오직 내장과 기름만을 불사르고 고기 부분은 제사장과 죄물 바치는 자와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만은 하나님의 것이다 기름은 내 것이다 피는 먹지 말라 생명도 또한 내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내장은 평소에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병이 자라난 것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때야 병의 깊음을 깨달아 아는 수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 병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특히 내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내장을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평소에 내 것인 줄 알고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증오로 복수심으로 나쁜 마음으로 암의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화목제사에서는 내장만 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수술대가 바로 화목제물을 바치는 재단입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내장이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달라는 이유는 다시 온전케 하여서 되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마취가 시작될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 부디 용서하시고 이 화목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나면 제가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그만큼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간절하게 이렇게 담고 나오면 의식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뀝니다 수술 받는 분들 다 이렇게 하실 거죠? 대답이 M교회 같았으면 혼납니다 아멘 해야지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른 제사에서는 수컷만을 사용하는 데 반해 화목제는 암수 모두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 화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둘째, 제물로 바친 동물들은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또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야 합니다 이 화목제사는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밥상에서 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식구가 무엇입니까?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밥을 삽니다 못 얻어 먹으신 분들 제가 산 밥 먹어야 부자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목장장 하셔야 되고 부장하셔야 되고 하시면 1년에 한 번씩은 화목제에는 감사제, 소원제, 낙헌제가 포함되는데 감사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복에 감사해서 소원제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에서 낙헌제, 이거 중요합니다 낙헌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감사하는 것,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뭐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 낙헌제사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를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재미있는 처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래위기 7장, 7장에도 있고 10장에도 있다고 그랬죠?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드리는 헌금 즉시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희생의 고기는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하루나 이틀 넘겨서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송아지를 잡는 경우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먹어야 하고 게다가 과자나 떡을 함께 겹들여야 하므로 가족들만 먹기에는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다른 제사에서는 송아지나 양, 염소가 기본 재물이 되는데 낙헌제, 화목제사에서는 소가 등장합니다 아무리 나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만 먹기에는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동네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먹어야 합니다 동네 사람을 부르는데 김집사 안 부를 수 없죠 미워도 다 부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하나님의 처사는 화목제사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를 바칠 수 없습니다 소, 송아지, 양이나 염소, 비둘기 두 마리 그것도 조차 없으면 밀가루 한 대파 이것은 그 사람의 경제 수준에 맞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도 정결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장에 비둘기 두 마리를 바쳤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 두 마리는 화목제로 바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염소 한 마리는 잡아야 합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하나 하시겠지만 화목제는 받은 복과 좋은 일에 대한 감사 내 큰 소원을 들어달라는 소원과 그저 하나님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얼마든지 큰 마음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짠돌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죠 지갑이 회계해야 진짜 회계다 하나님한테 헌금 내는 게 아까워하는 사람은 장로될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교인들의 배나되는 존경을 받을 자 그런 사람인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불이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누가 보금에 있죠 주인 돈을 마음대로 유용합니다 주인이 보고 안 되겠다 저놈을 해고해야 되겠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한 청지기가 돌아다니면서 너 주인한테 곡식 100가마 꽂지 50가마라고 빨리 적어 이래서 다 탕감을 해 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 불이한 종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대 그런데 저는 그건 읽자마자 이해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불이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는 뭐냐 하면 네가 가진 걸로 그렇게 탕감해 주면서 베풀면서 살라 그 소리입니다 불이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꼽을 쳐두고 그 다음에 짠돌이가 되고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빼앗겼다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또 하여간 증오하고 그런 모든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맨 마지막이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하나님과 만몬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못박으셨습니다 인색하다는 것 있죠? 인색하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복수하고 증오한다는 것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이득에 반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만몬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득에 해가 되는 사람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큰 마음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베풀면서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자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화목제는 그러므로 기쁨의 제사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기쁨의 길입니다 화목제 사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와 웃음이 있습니다 현재의 신앙생활의 원형은 육신을 벗고 가는 영원한 나라 곧 천국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천국이 원형이므로 현재 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점검하면 그것이 확장된 것이 천국입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엄격한 통제관 저놈 11조 뛰어먹었으니까 에라 다리몽뎅이 분질러져라 너 교회의 등 안이 하니까 네 아들 다쳐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 내가 뭐 하려고 가서 만납니까 저 인간인 저도 그렇게 복수 안 하고 증오 안 하는데 그런 신앙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죄책감이 듭니까 죄의식이 듭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의미와 기쁨을 찾습니까 깊이 생각합니다 왜요 오늘의 내 신앙생활에 연장된 것이 천국인데 지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증오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내 도착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런 설교를 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카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천국은 결혼식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웃고 떠드는 잔치집 그곳에서는 증오도 복수도 반목도 질시도 애통도 억울함도 비장함이나 결의에 찬 눈빛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버리려고 할 때 그런 마음들을 버리려고 할 때 방향이 버리는 것으로 가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화목제사는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나누며 웃으며 이뤘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제사 영국 시인 WHO든은 우리 인간들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세 가지가 일과 웃음과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웃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유지하여야지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도와 일이 없이 웃음만 있다면 추잡한 것이 되고 코미디의 유머는 지루하고 외설스러워지며 조롱은 순식간에 미움과 잔인함으로 돌변한다 우승과 일이 없이 기도만 있다면 지식중심적이고 변덕스럽고 형식적인 행위로 전락한다 우승과 기도 없이 오직 일만 있으면 권력에 미친 사람이 되고 자연을 욕망의 포로라 삼는 폭군이 되고 만다 그러다 결국 허상의 섬에서 파손하는 배처럼 파멸을 만든다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라고 그랬죠 거기다 웃음을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기도를 노동처럼 하면 노동 없이 잘 산다고 가르치 기복신앙입니다. 엉터리 가르침 그 바리세인만 만들어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과 기도와 일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부터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드에서 3장 15절 이 말씀이 peace offering의 가장 모든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평강은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에 해당되는 에이레네는 평화 하나됨 고요 안식 번영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누리는 번영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 에이레네의 모든 복은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나아가서는 가족과 하나됨 이웃과 하나됨 하나님과 진심으로 화해하시고 이웃들을 널리 널리 용서하시고 더불어서 잘 살아서 에이레네의 복을 향유하시고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아름다운 지구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천국의 기쁨 이 땅에서도 누리며 베풀며 행복하게 살다가 여행 마치면 단숨에 내 품으로 달려오느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 때 백배의 결실을 맺고 끝도 없이 베풀면서 풍족하게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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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